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가 60만원인데 60만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평선이 60만원에서 61만원 사이에 싹 다 몰려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가가 종가가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4개의 이평선 모두 모인 것이요 요것을 딱 어떻게 했어요 자 돌파해서 종가상 이평선보다는 위에 있는 60만원을 또 지켜내고 60만원 위에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어떡하든지 지난번에 이렇게 돌파했던 요 양봉 있죠 요 양봉의 중심선을 지지하고선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 또 지금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또 다음주 3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다음주에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벌써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자 3월 7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서도 요렇게 동원 시스템즈요 동원 시스템즈를 말씀드려서 자 4만원대 매수해서 지금까지 또 열심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월 11일날 3월 11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자 요 상승 주도 섹터 안에도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요 자 요것도 8만 2천 8백원에서 해서 자 지금 9만 4천원까지 자 멋지게 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외에도 자 지금 한농화성 또 바이오 종목들 전부 이 주도 섹터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요 요 자 요거는요 홍주식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식 정보방이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는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일매일 리포트와 빠른 정보와 뉴스 리포트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도 급등주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다시 봅니다 이제 이평선이 밀집할 대로 다 밀집했어요 더 이상 밀집할 수가 없어요 5일선, 10일선, 20일선, 60일선 모든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다 지금 딱 한 곳에 밀집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주가까지도 주가도 지금 더 이상 진폭이 이제 줄어들대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자 거기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게 보세요 자 이 저점에서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그죠? 이렇게 폭이 이만큼의 진폭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죠? 떨어졌다가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 자리였어요 그죠?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자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진폭이 이만큼이 움직였어요 그죠?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만큼 움직여요 자 진폭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는 이만큼 내려가요 다시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가요 자 이만큼 내려가요 어때요? 무슨 말이에요?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점점 이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점점 진폭이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지금 주가도 주가의 방향도 봐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시죠? 자 이런 식으로 이 평선이 밀집이 되고 주가가 밀집이 돼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이제 진폭이 좁아질 대로 진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자 이렇게 진동이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주가는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올라가고요 즉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어느 쪽으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까지 다 와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기에 지금 주가가 주가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난 이런 거 저런 거 모른다 그냥 느낌상 느낌만 봐도 올라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도 훨씬 더 많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하나 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그러고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난 9월달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9월달이에요 이게 10월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지 반등 나오고 또 떨어져요 반등 나오고 또 떨어져요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기 시작해 어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던 어떤 성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성질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반등을 지금 주면서 버텨주는 더 이상 계속 21선을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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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는데 세 번이나 깼는데 그죠 자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는 안 깨졌어요 안 깨지고 지금까지 버텨요 물론 여기서 깨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100%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많겠어요 떨어질 확률이 많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98% 떨어질 확률이 2% 이 정도면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2차전지 종목이 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금 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엔캠을 비롯한 전해질 종목이 갔고 그 다음에 뭐가 갔어요 전고체 종목들이 또 갔습니다 그죠 또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죠 지금 최근에 한농화성을 비롯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민관이 꿈에 할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2028년 목표로 해서 1172억 원을 지원한다 자 그래서 올해 7조 규모의 설비 투자를 예정이다 또 올해만 9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양극재에서 그죠 그 다음에 순환매돼서 지금 전해약 그 다음에 전고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해약 여기 이제 실리콘도 있고요 응극재도 있고요 양극재 말고 다른 소재들도 이제 순환매를 해서 다 올라갔어요 자 전고체 갔으니까 그 다음에 갈 차례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양극재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극재가 실제로 막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아니 안 만들어가지고 안 파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양극재가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고체는 앞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많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올라갔던 수급이 그 다음에 전고체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얘는 이제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수급이 어디로 가요 양극재로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순환매를 하니까 주식시장은 잃은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 팔았어요 이제 전고체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뉴스까지 다 나왔으면 정부에서 구조원 투자하겠습니다 끝 기대감이 끝났다고 정부에서 뉴스 발표됐으면 그때까지라고 그러고 나서 전고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양극재로 왜냐 양극재로 갈 만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딱 그겁니다 자 에코프로를 제가 쭉 이 가격에다 생각하고 쭉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계속 횡보하면 자 봐봐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 추세가 쭉 이어지고 나면은 이 중심선이 지금보다도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내려옵니다 점점점점점점 내려와요 자 요게 3월달 지나서 4월달까지만 그려볼게요 4월달까지만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딱 하면은 자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70만원까지 중심선이요 이제 여기 봐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크게 보여드릴게요 70만원이요 70만원 자 70만원에 지금 다 있고 이거 입형선이 이제 이 121선이요 이게 121선 이 121선 이것도 다 밀집돼요 이때 4월달만 되면은 거의 61만원권으로 내려와요 62만원 정도로 내려와요 121선도 주가가 여기서만 여기서만 지금 이렇게 있어만 줘도 이제 충분히 입형선을 다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번 순환매가 양극재 쪽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BM을 한번 봐봐요 에코프로BM 운을 떠올랐습니다 자 26만6천5백원에 끝났는데 자 27만원이 27만원이 뭐예요 강력한 저항라인이죠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중심선이 딱 버티고 있죠 중심선이 중심선까지 집어넣은 번에 왔다가 떨어지고 왔다가 떨어졌지만 전저점 여기가 전저점이죠 여기가 자 이 저점을 깼어요 안 깼어요 이 저점을 안 깹니다 그죠 이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저점을 덮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어제는 121선 돌파 오늘은 61선까지 돌파했어요 자 내일은 요 중심선 27만원 중심선까지도 요렇게 돌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땡큐 베르바치로 올라간다 이거요 자 요렇게 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게 에코프로BM이 먼저 요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그 다음에 또 요런 현상이 좀 있으면 나온다 이거에요 자 조만간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위에 권리적 끓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요 날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순환매가 예 양극재 쪽으로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를 지금 딱 만들어 놓고 있다 요렇게 해서 자 2차전지가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